나무다 나무야 저게 뭘까? 고루트인가? 이거 그루트? 나무는 왜 사람이야? 이게 나무야? 날개 아니야 날개? 어 뭐지? 이게 무슨 나물까? 뭐 감나무? 장승? 아 네 글자구나 음... 대추나무! 대추나무! 나무중에 하나인가 봐 아니면? 아 진짜 안 좋아해 러비지물! 신문인가? 미니힉힉 잉히힉 jet부터 스쿨? 어어어 같은데則이? ут Öyleоры 어떻게 맞췄어 나 이거 나 그냥 몇분에 부터 사쿨인데 boom sympurl 외부서풀 출신 가희님이 보셨으면 싸베이 뒤지게 맞았어요 진짜 안그랬다니까 제발 고소해주세요 제발 고소해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풀보고 아무거나 아무거나 했는데 어르신 반가워요 레츠플레이 어? 나부터다 뭐하나 이거 두턴 뒤에 나 들어가는게 일단 연습게임으로 해볼까? 그냥 하고있으면 되지 뭐 하고있으면 들어올거야 근육맨 근육맨 아 이거 국룰 국룰 안해주네 아 그 글씨 국룰 뭐하냐 몇글잔진 얘기해달라고 이거 어디 바인지 좀 써줄래 있다가 집채널에 보면은 스윙님이 방 만들었다고 어떤거에 비밀분을 입력하면 돼요 팔뚝 몸통 오른 살 짱팔 돼짱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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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짱 족발 저거 누구임? 저거 누구임? 에이씨 저 여섯번째 누구임? 나 어헝 오케이 나 닉네임이 왜이러고 뭐를? 이거 사람은 아니지 인삼이지? 인삼 인삼 오 인삼 오 홍삼 망태 어헝 최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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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다 잘하는데 오 주닝은 뭐 뭘 자꾸 잡는거에요 뭘 야 이거 답 어디에 나오냐 방송에 가릴까 방송에도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아, 악어 차례되면 방풀한다면 바로 1초만에 정답 맞추려고 그랬는데 까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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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진 진 무 내가 안가려보자 안가려보자 또 뭐 내가 그리는 거 보는 재미가 있겠지 무 x 진? 무 x 진 아니야? 무를 반대로 해봐 무를 반대로? 머진 무를 반대로 어떻게 해? 무를 반대로 어떻게 해? 도우게? 한자로 생각해 한자로 유진? 피지컬 지랏나요? 이거는 좀 설명하기 애매해서 그냥 그거 머사 전여친이라고 하면 되잖아 유진이? 양유진아 중학교 친구인데? 어? 이거 뭐야? 어? 진짜 전여친 이름인데 어? 불협다 크라켄 사람 인체악 인체악 아 이거 저게 뭐야? 사때쯤 아 이거 이거네 어허허 야 뭐야 야 주안하며 방콜했잖아 방콜했잖아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야 누구를 어떻게 알아? 미친 새끼야 아 그리고 있었는데 방콜 오지네 쟤 두루미 근데 누가 욕을 뒤지게 하시는데 쟤 두루미 그만해 승철아 그만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왜 욕이 일키지? 아 나구나 그려 어 어 누나라 아 빨리 그리라고 아 뭐야 저 정답 힌트 뭔데 3개지? 비행기 자동차! 바큐! 더! 뱅가? 뭐였지? 아 이걸 어떻게 그려? 와 저건 대체 뭘까? 황금? 황금? 오줌얗 뭔데? 저거 오른쪽은 뭐가 왼쪽은 뭔데? 오줌얗은 좀 그렇다! 뭐지? 일단 이건 알겠지? 십자연 십자연 이게 저게 뭐냐고 가래야? 어떻게 그려야 되지? 호박엿? 호박엿이면 호박을 그렸겠지 저 노란색이 뭔데? 이렇게 생겼는데 문어? 아니 그냥 말할게요 생강엿? 뭐야 어렵다 생강엿이 뭐야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너무 못사야 너무 노골적이다 형 전 별별로 적었는데 자동차 이거 진짜 별 나와? 나 쳐봐도 돼? 쳐봐 어 나오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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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굴렁새 아니 만드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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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렁이 뭐야 오 오 아 나 진짜 찍었는데 뭐 나 그림 언제 그려 나 너 왜 그려 그림 좀 그리고 싶어 아 아 이거 그거 네 영화 하지마 아 아 이거 나 이거 알아 아 아 아 마지막 마지막 힌트 줄게요 마지막 나도 알겠다 캘린더 캘린더 실무 오 시험 다반지 아 방풍 좀 그만하라고 방풍 좀 그만하라고 방풍 좀 하지마 아니 힘차고 맞춘거에요 아 시험 다반지 안돼요 광대 광대 왜 빛나 하하하하 광대 왜 빛나 흥미미안 흥미미안 오참 오참 실패 흥미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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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중요 아 이건 난데 이거 그거다 그 아 저 있는데 어 어 뭐지 어 약간 그런거 아니야 어 이거 난데 어 뭐지 잠깐만 이게 접시 달린 욕이 아니야 오 승철 중디 이들때문에 가려야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중딩승철 찐 따 승철 각찬 같은 어 라식 라식하기 전 오승철 내가 욕을 하하하하 그러면은 얼굴은 중요하잖아 어차야 왜 너 일기쓰냐니까 지금 어 지금도 중요한거야 중력이야 중력이 아 그래? 그냥 사람을 표현한거야 뭐야? 이게 뭐야? 보통 이럴때는 불가사리 이런게 정답일 수 있어 어? 어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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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불가사리라고? 하하하하 사람은 중요하잖아 이새끼 또라이저가지고 배드민터리 다을남자 비슷해 비슷해 다을여자 어 달겠다 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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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풍놀이 미친 어 거단풍놀이 아 저거 단풍이었어? 나 그림그리고싶다고 단풍선이긴 했어 사람 면상은 중요한게 아니지 않대 야하다는데? 야하다고요? 야하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야한데 다섯 글자 13살? 13살? 아니 글자 씨 13살 어... 부끄부끄해 쟤 파리 부끄리지 다리가 6개야? 진우인간! 파리 3개 파리 3개야? 왜? 파리 왜 3개냐고 파리 이게 뭐지? 볼빨간 사춘기? 사랑과 전쟁 그게 다섯 글자냐? 볼빨간 춘기 13살? 엄마?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아, 나 카드 잘 안 했는데 아... 나랑 생각하는 게 더 잘 안 됐어 내 위에가 너무 되나? 아니 13살이면 넘어갔잖아 미친놈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과속이야 근데 나네 너야 글자 크기 어떻게 조절하냐 이거 글자 크기 지자 크기 다 지랄 니타 진심인데? 니타 왜 나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두 글자? 악어야 어? 아니요 그냥 쌩얼 콧대? 진짜 2 이상 못해 진짜 호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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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호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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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gh 아 거짓말 하지마 연두색 플립! 연두색 플립도! 아니 이마는 어딘가 쳤다! 아니 이마가 없잖아 아 그치! 이마가 없잖아 아니 그래서 저 뭔데 뭘 표현한 거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 거야? 어 이제 나온 거야? 오케이 아니 왜 손가락 4개인데 다 옮겼어 10개 맞춰드릴게요 아니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안 나오나 야 잘 그린다! 뭔데? 어?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저는... 뭐지? 영... 어! 이력서! 영살? 민... 이에요 영살민이 뭐야? 홍소년? 야 진짜 잘 하쳤다! 잘 생각해봐 영살민이지? 영살민이 뭐지? 영살민이지? 잼민이가 아니잖아 영...살 뭐지? 뭐야? 잘 생각해봐 영살? 뭐지? 민? 영살? 땅 민? 머머민? 영...영... 뭐야? 가 죽어야... 딛지윌래? iling 도대체 아 도대체 아 ولا 드리지 말아 아니 잠 안 돼 그니까? 나는 그 from me 죽었대 가kay 월요 권장 apply lib 진짜 쉬워! 아니 근데 너블이 다섯 문제 다 맞췄어! 와 이거 저빙 잘해! 나 빵이야! 우리 악어님 명문제야! 나 빵! 악어님 뿐이 아니야! 뭐 써도 핑맨이도야! 그렇네. 기러기! 기차표! 그러니까 빵이지! 정답이! 구구콘! 구구! 비둘기가 아니네! 콩나물인가? 구구! 약간 사람 이름 같은데? 어? 구준표! 나 표겠다! 구준표? 구준표! 구준표 한 번 안 돼? 콩나물! 여기에서 한 번 맞춰! 구준표! 와! 피지컬! 구준회였어? 구준회가 뭐야? 모른다도! 어! 악어님! 알 것 같기도 한데! 아! 가려놨다! 아! 가렸네! 아! 아! 우리 우리 TV 안 본지 너무 오래 되었어! 저게 뭘까? 입인데! 치야! 치과다 치과! 깃발인데? 건치미뇨! 콩치! 이! 건치미뇨! 김가해! 아! 이거 어때죠? 어긋니! 저게 뭐야? 치! 치! 틀리! 바본문? 입! 이! 이게 이성경이 아니라고? 아... 아... 이문... 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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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 이문이! 이문! 이문! 이모님! 아니네? 이문... 이문까지는 맞는 것 같다! 이문... 이문... 이문책! 이문집? 이문... 이문홈? 와... 이문... 이문상! 이문상! 아니야! 다른데? 이문... 이문... 붕? 이문쎄! 의요얼! 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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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식탁이야! 저거 짐인 줄 알았는데! 이식! 호다트! 호다트! 현명! 콩가 이민가boysok바닥인가! 저게 뭐지? 이거! 진짜 거다트! 요금 놈이 100% 보소! 트!! 거짓말치마 아 ww 어! 여러분! ㅋㅋㅋㅋ 오! 거짓말치마다! 저 meget! 아 cui으로! 요금?! 이게 하수 땅 it. 오늘! 어! 뭐 잘 그리네 잘 그리는데? 뭔데 잘 그려? 준비를 뭔데 잘 그려? 뭔데? 중력이 그리면 뭐지 있는데? 인상파네 진짜 준비를 잘 그린다 잘 그렸다 잘 그린 건 잘 그린 거고 문제는 뭔데? 뭔데? 어 잠깐만 나 알겠다 뼈다귀 뼈 뭐지? 어? 식사인데 스테이크 파스틱 하라고요? 이게 2조트 저게 뭐야? 선풍기 아님? 뼈랑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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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심하네 책바퀴 책을 자라며 왜 이렇게 많이 그려서 먹어 뼈 뼈 언니 나오고 뼈가 아니라 스페너였나 본데 스페너? 어 원인데 원 그럼 뭐 기치는 되네 정비원 뭐야? 뭐야? 아 아 정비원이었어 야 이거 피지컬 게임이잖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나 왜 0점이지? 악으로 0점이네 개못하네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빵빵빵빵이로고 있네 ㅋㅋ 빵빵빵이 좀 심하잖아요 악어님 놀이공원 놀이공원 놀이공원이에요 그리지도 않았는데 어 잠깐만 어 지도인데 이거? 어 지도가 어 지도가 지명인가 보다 스읍 경기도 어? 서울특별시 저거 그전에 흔들려? 동거소저 저희나라 어 잠깐만 이거 한바퀴 돌아? 잠깐만 저걸 뭐라하지 세상 잘 돌아간다 아이씨 지구자전 지구자전 어? 저거 뭐지? 피? 피받아? 수도권 수도권 어 그.. 미세먼지 저게 뭐지? 경기오잖아 시청자들이 말해주는거 그냥 다쳐봐야지 어 뭐지? 어 뭐지? 좌우 반전? 으흠 으흠 뭐야 아니 아니 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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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도 많아 잘 됐어 이걸 그래야되나 어 안 되고 어 무다리 대머리 응 음... 기라기... 대머리... 대머리 너블이... 둥? 에이플스토리? 캐시... 뭐?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둥이 뭐야? 에이플스토리 줄여야 되는데 뭘로 줄이지? 아 지울게요 이거 이... 뭔데? 아... 이거? 원기둥? 원기둥 아... 근데 메이플이 왜 나온 거지? 저거... 메이플스토리 디렉터 이름이... 강원기씨야 아... 자 핑화백 등장이요 네 글자? 놀이공원 가고 싶어? 응 놀이동산 아... 또... 지랄 놨다 음... 양념치킨 저... 저게 토기에요... 절대, 절대 저게 질문이 아니라니까? 제가 뭘 하고 있느냐가 질문이야. 저 그냥 열심히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라바 아니야? 라바. 어, 이 형 라바 같다. 이 형 그린체도 정말 복면인가요, 복면? 아, 나뭇잎 그려주세요! 아, 지랄마! 나뭇잎 그리지 마, 진짜! 뭐, 목에, 목에 저거 없는데? 나문데? 비늘? 목에 비늘이 있는데? 일단 사람이 나오니까 그린 거겠지? 어, 나무다! 나무다, 나무야. 어. 저기 먹을까? 고루트인가? 이거 그루트? 화려한 곳이에요. 사람이야. 인스 나무야, 날개 아니야 날개? 어, 뭐지? 이게 뭐, 무슨 나물인가? 뭐, 감나무? 장승? 어, 네 글자구나. 음... 대추나무! 대추, 개소리야! 나무중에 화난가 봐, 아니면? 와, 진짜 안 좋아해, 이렇게 집을! 숫놀이 들어가면 정성 나 이거야. 애벌레. 갤럭시 머즐. 강랑콩. 강랑콩 같다. 채팅이 안 쳐지네요. 왜 방송 채팅에 쓰고 있어. 강랑콩. 어린이. 호빵맨. 공순이가 아니야 이게? 마법자? 마법자. 아니. 지렸나요? 속눈썹?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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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부작용. 부작용인가? 아니 몸은 왜 그래. 괴물? 살인마야 저거? 궁수야? 궁수? 그런거같은 단무지인거 같은데? 기보베. 각도기? 기보베. 삼각. 어? 촉? 화살촉. 와 뭐야. 아 진짜 개 아깠다. 와 나 쳤는데. 아 아쉽다. 안돼 나까지. 나 빵점인데? 아니 뭐야. 빵점 세명이나 있어. 빵점은 좀 그런데? 그니까. 어 이거 생강인데 아까. 나도 맞출래. 그니까. 생강인데. 아까 생강인데. 아아. 생강 아니야. 뭐지? 왜 이렇게 소신하게 그리는거야? 사람. 사람이? 그니까. 얘들아 심해. 마지막 맞추자. 어 잠깐. 점점 커진다. 점점 커진다. 점점 커진다. 거의 놔. 거의 놔. 거의 놔. 잠깐만. 점점 커지는거 뭐지? 어. 점점 커지는거 뭐지? 어. 점점 커지는거. 아니아니아니야. 학대경? 심격화. 뭐지? 무야호. 공급법. 진화. 진화. 진화를 뭐라하지. 네 글자로. 하지만 왜 팔이 네 개죠? 왜 네 글자로 해. 세 글자인데 형. 에볼루션. 아빠? 이게 아니라고? 아빠라 아빠고? 삼. 사둥이 아닌데. 삼 아빠. 뭐지? 세 아빠. 세 아빠. 세 아빠겠지. 세 아빠는 뭐야. 저거 뭐지? 세 아빠. 세 아빠. 세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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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위에. 자식 용사. 아빠의. 아빠의 아빠인거 같은데? 정영. 하릉조부. 뭐, 분데? 아 씨 옷 타놨어. 종추가로 찍는데. 아 옷 타놨어. 종추가로 찍는데. 아 끝. 종료부. 종집으로 찍었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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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라운드까지만 하자 저기 없담아요 니 화면 공부 보여줘 봉 따올이 닉네임 보인 적어 몰라 언제 만든건지도 모르겠스 인순 지구오염 그 유독 인순 어 워낙 걍 끼' spies ain chegou 아 으 으 으 이 sister 으 너무 tbsp する unaware acted은 garden 하루 되어 i 저거 안 구우세요? 아 저거 안 구우세요 드디어 맞췄어 그게 파전이면 썩은거에요 아니 근데 우리 늪지대에서 그나마 그림 그리는게 언니 아니었어? 뭐하는거야 내가 제일 잘 못 그려요 아 그래서 지금 사실 잘 못 그려 도구같이 생겨서 저거 칼집? 도구에다 못? 네모에다 못을 꼽았는데? 연필? 어? 잠깐만 뭐지? 필기 일단은 무슨 종이? 서류? 작성? 메모? 아 근데 얘 그림 왜 이렇게 전 구워? 빨리 좀 해봐 아 근데 만들기가 그림 제일 못 그려 그렸다 지웠다 전남 없었는데 뭐야 이거? 이 정도면 사람이지 아 핑킹가위인가? 그 분신사바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비싸다 아 학생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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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학생이야? 서기 수염 수기 수기 작가 와 와 와 와 왜 뭐야 어 악어님도 그림 잘 그리네 어 햇빛이 선명하게 나뭇잎을 핥고 있었다 하 아니야 악어 비였는데? 어 핑맨이다 치즈 치즈 글자서부터 해주시면 안되나요? 아 몇 글자인데 이거야 어? 한 글자라고 똥 어 잠 뭐지? 아 똥 말고 생각나게 없어야지 아아 피피피피피 지랄하지 마세요 피? 뭐지? 피? 똥 똥 잘하네 입 흑 검 손 머리 틀틀틀틀틀틀 틀틀틀틀 틀틀틀틀 팔이 저렇게 짧을 수가 있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 진짜 그림 개먹글린다 흑 월급 없다 진짜 아 너무 쉬워서 마지막게 알려준거지 아 개잘그림 근데 다 똥나온게 레전드 손오고 오 베지터 뭐지 손가락은 아닐거 아니야 아 머들로 피콜로 기원이 아냐? 기원이 아냐? 기원이 아냐? 기원이 아냐? 아니 일단 사람이라니까? 얘도 무조건 사람 그려 아니야 이거 좀 다른데 느낌이? 때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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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마토 변태 음이용 손오공 아 관음증 이소룡 변태 어 저거 스카우더 아니야? 저거 스카우더? 전투력 측정 손팅남 입술이 바깥으로 나왔어 형통기 범죄자 소독질 저게 뭐야? 병탐정 범죄자 검토사 범죄자 헬스장 이거 화투치는건가? 살인마 정과자 비? 오른쪽 저게 뭐지? 이소룡 정신상태 괜찮냐? 아 근데 진짜 그림 못그린다 진짜 중력이 잘그린다고 했던 리차 나와 루시퍼 사이퍼 사이코 어 없는데 와이퍼 어 뭐야? 이게 왜 대체 와이퍼 와 이 그룹 만났으면 진짜 중력은 와이퍼를 알기 아니 나는 왜 그림을 안그린다 진짜 예술이란 일도 모른다 진짜 와이퍼란게 뭔지 알긴하니 알긴하니? 나 봤을때 다 또라이 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림이 뭔지 보여줄게 진짜 하자 하자 치즈 치루 핑맨 멍청이 비난 팩트 사실 아이큐 30 실화 바보 사실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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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 능지 악플 비하 모욕 별명 악플 이거 뭐싸면 그냥 하는거야 아 그냥 맥인거구나 사실 저게 뭐야 댄스 요가 요가 어라 뭐야 이게 뭐야 물 물 물 물주는데 정수기에 물주는데 물주는데 술잔 덤베 똥물 안 돼 뭐지 이게 뭐 어쩌고 서빙 찬물 수분 수분 더 더 더덕 더 더 네더 네더 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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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담수만 맞췄는데 맞췄어 더 더 더 달라고 빅맨 그럼 이렇게 미리미리 쳐야지 점수를 맞출 수 있어요 그니까 맞아 많이 쳐야지 빅맨 멍청이 학교다 어 학교인데 이게 어떻게 학교야 또 그려 어 리타다 학교 학교 진짜 그리지마 나로 그리지마 학교 난 궁금해 놀랍게도 제일 위에 있는게 코야 하하 개놀이야 개놀이야 불강 선생님 서울대 학교 학교 왜 이렇게 잘 그리 학교인데 학교인데 대체 이마는 어떻게 다리유 선생님 저게 이마인가 뭐야 저거 누가 누구지 사이바리아 뭐야 뭐가 이비지 어 친구가 있어 뭐가 이비야 학교 이디 저게 이비였구나 그 밑에 이민 어렸을 때 어떤걸 봐야 저런 캐릭터들이라 엉 학교 진작도 안된다 친구 친구 캠퍼스커플 캠퍼스커플 저게? 사랑과 전쟁 지금 학교 이빙 애프터스쿨 오오오오 꼬 sensor 아니, 잠깐만요 이야 어렵네 아무거 하나 했는데 남 튜닝 어 저거 그건데 크리닝이네 저거 그거 아니야? 눈인가? 콧구멍인가? 알리오 올리오 뭐야 눈에서 뭐가 나오는데 어 크리닝 맞는데? 크리닝 아니야? 코딱치 파는데? 코야 저게? 코 코 코까스 파는데 뭐야? 코 코 저건 뭐야? 코미디 빅리그? 됐다 완벽하다 코 구멍 코파 아메리카? 뭐야? 코파 아메리카 뭔데? 몰라 나도 아마 축구대회 이름일걸요? 아아 님들 이거 님들 이거 개 빡치겠다 아메리카노 웃지 말아줘 하나 뭐써 빵점이네 크로 크로 아베 크롬비 되게 오랜만에 든다 아베 크롬비 크로우즈 제로 아닌데 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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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테우스 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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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마니 미친 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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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아 나 프로필 똑같이 그리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게요? 아니 그러면은 민폐라니깐요 입술이 빨개요? 남자에요 여자에요? 남자 어? 이동희 어? 누구지? 류준열? 아닌데 아 근데 아는 사람이에요? 아 좀 더 그려주세요 왜요? 왜요? 아 너 더 그려! 귀도 없잖아! 귀도 없잖아요! 나도 이렇게 생겼어 막말로 나도 이렇게 생겼어 어깨가 넓어 뭐야 어깨 넓어 김호빈 뭔데? 유 우야호 최주 유호 유호 오케이 아버님 진짜 잘 그렸다 인정 와 인정? 느낌 있었어 유승호 느낌 빡났어 진짜 와 진짜 방금 비슷했는데? 잘 그렸는데? 아 진짜 똑같이 생겼어 이해했어 순간 아 미친놈 아니 어떻게 저게 저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오빠 나 너 인물 나오면 나 저렇게 그려야겠다 똑같이 생겼다고 하고 제발 그러지마 이거 뭐죠? 이거 사람이야 이것도 이거 어떻게 참 사람 아니거든 아 진짜 사람이야 아 진짜 사람이야 우리 이빨이야 피로키요 저짓말 하지마 코 코야 코가 두개야? 코? 저게 눈이야 진짜 눈이야? 오른쪽이 눈이야 왼쪽이 눈이야? 오른쪽이 눈이지 얘 생애가 어? 마녀 도희형형 아니아니야 지금 맞추는 거 의미 없어 이제 나오거든 Asian 충여 어? 37 홍채 이빨 아냐 Angeles 이빨 번색 Sherry 갑ienne 탐영 트인거 온다 właści 차리저나 야 너는 저게 enrichment 은정이 안해 뭐야 땡 치 holistic 인형 폐 울고있어 울고있어 뭐가 눈물 슬투 아기 슬투 귀신 가오나시 달 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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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 왜 저렇게 그랬어 중력이랑 핑맨 중력이랑 핑맨 남자 그룹 모임 기장 교장 계장 사장 냉장 와 젠장 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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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첫번째 그거는 뭔데 첫번째 사람은 첫번째 그게 말했잖아 그냥 드림이라고 똑같이 그릴게요 무지개 자전거 자동차 피카소 이거 그냥 그리는거야 그냥 사람일요 사륜안 어? 야 좀 무섭게 생겼다 사람이라니깐요 지금 어 프링글스 그저씨 아닌가 이거? 어? 눈에서 살이 나는데? 달걀귀신? 어? 약간 썩소? 이술이 세급이야? 이왕수 이왕수 아니지 어? 야 여자였어? 어 김태희 현지영 히 eats 이거 이걸 아버지 따라 유미 note 보드기 의아 이왕수 여기다 사진 올려드릴테니깐 누군지 맞춰보세요 뭐 뭐? 뭐? 이거 그 무슨 수지인데? 이 수지인가? 아다 알아다 대 수지 아 나 알아라 방수지 오오오오 미친 놈이긴 하네 똑같은 얘기 다 남은 것만 3개인 풍덩이 풍덩이 뭐야 확실히 잘 그리네 나다 이제 나도 그림 그리고 싶어 저거 코야 이거 코다 코이 코다 이거 코다 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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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니 이거 알겠어 핑맨이 엉덩이야 나 아직 다 안 그렸단 말이야 솔방울 치렀나요 치렀나요 나 아직 안 그렸는데 오랜만에 그리는데 아 박수 범인 사람 남봉님은 지금 처음 그리기 때문에 사람이네 사리 사람은 분명이야 설마 그건가 피노큐 뭐지 키스 뽀뽀 사랑 사랑 커플 애인 사랑 연인 딱 뭐 와아아아아아아아 접찜이 지랄 미친 접찜 아니 아니 샵 그게 맞아? 어 어쩌렀 아니 사람을 그려놨는데 벌칙이라니 다섯개자? 다 섞을자? 인간지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쇼핑백 쇼핑 쇼핑 아니 다리 다리 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녀석이 다리를 꼬고 있는 거야 아니 컬리버 여행 여행? 뭐지? 뱅가? 뭐지? 나 이거 알은 보일러 그 거꾸로 보일러 뭐지? 그거? 래데이터 키뚜라미 키뚜라미요 키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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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보일러 키뚜라미 맞는데? 두번 타는 보일러? 키뚜라미 두번 키뚜라 키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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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뚜라 키뚜라 아! 산란 차랑 애정 연인 번식 우정 문식 전쟁 번식만 안 돼? 문 두개 번식 문기에 두개 왜? 짱 문 나옴? 이혼 아직 안 부렸는데 문 두개 번식하면 자 같은 집일 수도 있잖아 백을 자 중 백을 자 일분 동안 자도 돼 나의 장불기여 정답 1분 뒤에 나온 저 코네 귀임 귀임 놀랍게도 귀임 아이언메인가? 아직까지 생각 안해도 돼 그냥 하는거야 어? 잠깐만 이거 그거 알아요? 그.. 어? 손오구의 어플이죠 어플이죠 어? 내 글자? 아니 뭐 유비야 유비 아니야 유비? 아니 주름이 눈을 관동해 순서유기? 공조인가? 유빈이라 부끄리 농구! 에너리기 드래곤볼 차다 차 여기 어떻게 차에요 미치 이제 차 안에 운전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미쳐도자? 맞아 맞아 근데 차 안에서 차가운 хотел 와 뭐야 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어떻게 운전이야 아니 저거 어떻게 운전이냐고 저거 에델이 파 달리고 있었는데 차 안에서 핸들 잡고 있는거 했어 아 전혀 못하게 해라 저 새끼 아 두 새끼 운전하면 안되겠다 이게 뭐지? 아 오케이 이거 똑같이 그려드릴게요 아 인물이야 인물 아니요 인물 아닌데요 뭔데? 동물인가? 기러기 기러기 어? 돈? 만? 10만원? 아니 일단 이거는... 아무것도... 만! 만! 만득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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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 만사트! 만... 만수르! 3만... 3만... 만념필! 만보기! 만... 만세? 만용? 만... 만념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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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용? 만... 뭐지? 용의 요도를 태어난다. 만주장?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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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불산 뭐야? 만불산 뭐야? 이게 왜 만나래? 불산이잖아! 이걸 못 알아봐! 와... 만불산이 왜 이렇게 해? 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버님이 이겼네! 아버님 1등이네! 야 0문제 맞췄다! 이번에 7문제 맞췄다! 여기 우리 트수분들이랑 하니까 빨리빨리 맞추네! 이후라 Bourgeois이 아 괴퍼 DC 아이템 아트 에이 아트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